안녕하세요. 생물집사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새 식구들을 많이 입양했는데요. 일단 기존에 있던 청순이가 탈피했습니다. 탈피한 탈피각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청순이가 다리를 버리고 나왔어요. 얘가 건강에 좀 안좋았나 봐요. 그리고 탈피한 청순이는 여기 자리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쪼귀 새로 입양한 적이 있는데요. 제 이름은 골든 알지터입니다. 골든 알지터가 이렇게 있고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골든 알지터 두 마리.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물고기인데요. 근데 그 친구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. 튀어나오면 시체가 있을 텐데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뭔가 알지터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. 알지터는 그 비실비실한 물고기도 다 공격해서 잡아먹는 친구이니 비실비실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으면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. 근데 지금 새우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새우가 엄청 귀엽게 다 모여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어때요? 어때요? 엄청 귀엽게 모여있죠. 그 기존에 있던 노란 새우는 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청순이가 도망갔어요. 잠깐만요. 청순이 좀 잡고 올게요. 청순이가 떨어졌어요. 방금 근데 막 절부무네요. 그래도 별로 안 아픕니다.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물리면 아팠었는데 이제 좀 적응되니까 안 아파요. 알쿵이도 보여드릴게요. 많이 컸죠? 파룽이는 지금 어디 숨었어요.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